어떡해.. 박근혁씨.. 어떡하지? 후진씨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 같대.. 사고요? 들었죠? 아 잠깐만요.. 아니 그러니까.. 아 차가 어떻게 된건데?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.. 아 얼마나 다쳤는데요? 병원이 어딘데요?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.. 좀만 기다려봅시다.. 어? 알아보고 바로 얘기해줄게.. 저 지금 어디야?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? 아 병원이 어딨어요? 어떡해.. 어떡하지..?